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플러입니다. 오늘은 바로 벤치 앱 E-class 풀CNG 모델 프로모션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현재 E-class AMG 라인하고 익스크루시브가 많이 나갔는데 이 모델은 브라운 시트는 대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럼 먼저 벤치 E-class 제가 시승기하고 리뷰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이 발광 라지에타 그릴입니다. 발광 라지에타 그릴 발광 라지에타 그릴인데 이게 83만원입니다. 옵션 BMW로 따지면 아이콘이 글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헤드라이트는 밑에 눈물 자국 같은 게 이 두 개가 있습니다. AMG 라인답게 덕트 부분이 지금 쭉 뻗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넷입니다. 이 본넷은 쉽게 얘기하면 액티브 본넷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불이 이렇게 하얗게 들어와 있죠. S-class처럼 이 플러시도로 돼 있습니다. 플러시도. 휠이 AMG. AMG 5포크 휠입니다. 5포크 19인치 휠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을 했습니다. AMG 라인답게 이 뒤에 이 리어 램프는 보시면 그러니까 EQ, 전기차 시리즈처럼 길게 이어졌으며 이 램프를 보시면 이 벤스, 이 벤스의 이 별모양 이 별모양을 형상화해서 멀리서 봐도 나는 벤치야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AMG 모델을 봤고 익스크루시브 모델입니다. 익스크루시브 모델은 앞에 라지에타 그릴이 S-class처럼 이 가로형으로 쭉 뻗어 있고 이 가운데 이 엠블럼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. 이 엠블럼이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야, 운전할 때 이 엠블럼이 보이면 상당히 내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. 자, 흰색이니까 옆에 캐릭터 라인이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.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 쭉 여기까지 따라옵니다. 캐릭터 라인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캐릭터 라인이 없이 또 밋밋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라인이 접혀서 올라가는데 옆에 사이드는 보시면 역시 S-class처럼 크롬으로 감쌌습니다. 휠은 역시 마찬가지로 19인치입니다. 자, 우리 아들 좀 이리 와봐. 자, 우리 아들은 저 AMG 라인하고 이거 하고 보니까 어때? 어, 저는 솔직히 제 기준은 AMG 라인이 AMG 라인이 더 좋아? 네. 아, 그렇지. 젊은 사람들은 AMG 라인. 자, 잘 보셨죠? 우리 아들하고 제가 같이 나온 겁니다. E-class는 총 5가지 모델로 이어져 있습니다. E200 가솔린 모델 후륜구동입니다. 2000cc에 204마력에 32.6토크, 연비는 12.4kg입니다. 그리고 E220D, 이 4륜구동입니다. 이 디젤 모델이죠. 2000cc에 195마력에 44.9토크입니다. 연비는 15.4kg입니다. 프로모션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E300, 익스클루시브하고 이 AMG 라인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E300,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뭐냐면 이 본네트에 벤스 S-클래스처럼 이 엠블럼이 솟아 있습니다. 그리고 AMG 라인은 말 그대로 미끈하게 빠진 AMG 라인이죠. 이 4륜구동에 2000cc입니다. 가솔린이고 연비는 11.6kg에 258마력에 40.8토크입니다. 그리고 E450 4매틱 4륜구동 모델이죠. 이 모델은 1억대가 넘어갑니다. 이 3000cc에 381마력에 51토크입니다. S450 엔진이 올라와 있습니다. 연비는 10.5kg 그리고 전장은 4955, 전폭은 1880, 전고는 1475, 추커는 2960입니다. 자 그러면 E클래스 풍성해진 프로모션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E200 아방가르드 7390인데 할인은 240인데 이 모델은 참 대기가 지금 많은 모델입니다. 실 구매가는 7,150입니다. 그리고 이 들글공디 4매틱 익스크루시브죠. 8,290 디젤입니다. 590만원 할인입니다. 실 구매가 7,700만원입니다. 다음 차종 E300 익스크루시브입니다. 8,900만원입니다. 560만원 할인 실 구매가는 8,430입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죠. E300 4매틱 AMG 라인입니다. 이 모델은 조수석에도 스크린이 달려있죠. 9,390인데 할인은 6,500만원입니다. 실 구매가는 8,740만원입니다. 지금까지의 모델은 이 4차종은 이 법인이 구매를 하셔도 이 8,8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두색 번호판은 아닙니다. 리스로 하시게 되면요. 자, E400 4매틱 익스크루시브 할인은 6,600만원입니다. 실 구매가는 1,640만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제로플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E200 제로플랜 지금 선수금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죠? 이건 이제 리스 가격이고 나머지 차종은 견정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E클래스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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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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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